자 여섯 번째 문제 6번입니다. 자루 속의 금화인데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아홉 개의 자루가 있대요. 아홉 개의 자루 중 한 개의 자루만 진짜 금화가 담겨져 있고 나머지 여덟 개는 가짜 금화다. 진짜 금화 가짜 금화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게를 재는 건데 진짜 금화는 한 잎에 10g 가짜 금화는 한 잎에 9g 무게를 잴 수 있는 거울을 이용하여 단 한 번의 무게를 측정한다. 진짜 금화가 들어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한 번밖에 못재. 한 번밖에 못재. 아홉 개의 자루가 있다. 아 내가 어 어 갓 갓자 갓 갓 아홉 개의 자루는 한번 여러쌍 재울 수 있지 한번 한번이야 잠깐만 문제가 내가 봤을때는 근재를 잘못 썼나 아 문제가 잘못했다 문제가 잘못됐어 어 한개 한개만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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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시 다시 그만 문제인데 한개 자루만 가짜야 나머지 여덟개는 진짜 이렇게 바뀌어도 틀렸어 틀렸어 어디 보자 4개씩은 나머지 장비가 진짜고 아니지 한번만 사용하는거 한번만 사용하면 좋아요 한번만 이 키포인트 한번만 단 한번 온리원 온리원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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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화가 있는 자루 무게 다르게 빼서 올리면 끝 아 김기준님 약간 좀 부족한데 가오스님이 맞출 것 같은데 가짜 금화가 있는 자루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비슷해 지금 몇 그램인지를 그게 힌트가 될 수 있어 그게 힌트가 될 수 있어 힌트가 될 수 있어 무게를 잴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그렇죠 아하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감은 와요? 김기준님 비슷하게 했어 세 개씩 묶어서 한 번에 잰다 세 개씩 묶어서 한 번에? 아니에요 김기준님이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 비슷하게는 접근을 해서 맞춘 건 아니고 전종한 상체를 하나 번에 잰다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유레카 유레카 소리를 질렀어 하나는 한 자루에서 한 개 빼고 두 개 빼고 아 다 올려요. 다 올려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순두부찌님이랑 김기주님이 어 맞췄어 맞췄어. 다 올려요 하는 거 보면은 맞았어.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루마다 번호를 매겨 가지고 1번에 한 개, 2번에 두 개 이렇게 그래서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금화가 10g짜리면 어떻게 돼? 450g이 되겠죠. 1부터 9까지 더하면 45개니까 450g인데 만약 1번이 가짜다. 그러면 449g. 그러니까 449g이 나오면은 1번이 가짜인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448g이 나오면은 2번이고 그래서 449g이 나오면은 9번이 가짜고 이렇게 자루여서 자루 그치 자루여서 자루 그게 키포인트 자루였다라는 거 그치 그 저울을 3번, 4번 사용하는 거랑 조금 다른 문제예요. 자루에 가득 들어있어요.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가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자루마다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1번에 한 개, 2번에 두 개, 9번에 아홉 개 해서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놔. 이렇게 되는 풀이었습니다. 김기준 님이 맞췄습니다.